Q. 바베큐 파티 캠핑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뭐죠? 바베큐 파티 그래서 이번에는 바베큐도 먹으면서 앨범 비하인드 얘기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BBQ 마블 보드 게임입니다. 뭐라고요? 아니지 그래서 언제 이걸 해요? 맞지? 아니야 아니야 난 몰라 데리는? 아 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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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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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라 뒤집어라 let's go 어퍼라 뒤집어라 자 어퍼라 뒤집어라 위 위 거기다 우리 아시아의 과일이 왔어요 그거 다 먹어야 돼 자 미션 그거 다 먹기 이거 그거잖아 야 너 다 마셔보노 야 너 다음 미션 가기 전까지 그거 다 마셔라 다 마셔야돼 갑자기 돼지묵살이 도착했습니다 자, 우리 하나씩 냄새가 나? 자, 우리 팀 시식회 있겠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망고랑 바꾸자 전부 다 파리 그럴 수 없어 방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 같은 팀이잖아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나랑 과일이랑 바꿔치기 해주면 안 돼요? 그래? 너랑 과일이랑? 아니 나랑 과일이랑 말고 자, 우리 웬디랑 과일이랑 바꾸자 망고랑 저희 세 멤버 망고입니다 우리 망고 메인보컬이에요 먹어볼게요 평소에 애들 밥 좀 줘라 저희가 저를 잘 먹으시네 평소에 애들 밥 좀 줘라 많이 먹어요 저희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? 돼지 먹살이 어떤 맛이지? 고기 맛이지 물고기를 낚아라 팀원 전부가 여러분 너무 부드러워요 저 집중해주세요 후테이크가 너무 부드러워요 저 응 팀 네? 제 팀 아, 하고 있었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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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씨 나 잡으세요 어머 어머 와, 이거 어렵네 아아 잠깐만 한 마리 얘들아 이 분 벌려줘 두 마리 영역 겹치지 말라고 아니 얘들아 와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어떻게 잘하냐 내 동생이 많아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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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킹 아니야? 아 진짜로 왠지 형이 파킹한 것 같아 다 맞아 다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와 우리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잡았어요 야 다른 미션 하래 실패했습니다 괜찮았어 여기 음식이 왔어요 오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어 했던 사람 누구? 나 어머 뭐야 와 이거 재밌다 깜짝이야 이거 사람이 그냥 넘어갔는데 어머 뭐야? 뭐야 이게 빨간색만 뽑아야 되잖아요 재미없어 아 재미없대 재미없어요 이건 무슨 게임이에요? 아무거나 다 뽑았는데 아니야 빨간색 다 전부 구해주세요 빨간색깔 상어를 주시는 게임 뭐야 이게 상어 형 상어를 주시는 게임 아아아아아악 갑자기야 서프라이즈 잘 못했던 게임오벌이지 너무 재미없는거 알았지? 얘가 장난이 아니네 더워졌어 와 비니가 막 찼나? 아 뭐야? 야 나 이거 날라갔어! 아 뭐야 이거? 왔다 또 왔어 야 고기만 주나봐 고기빠띠 바베큐 파티니까요 아이쿠 맛있어요?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멤버들 즐거워요? 네! 러비들도 즐거워요? 네! 저희 팬 여러분들은 저희가 원래 정신없는 방송을 많이 해서 아마 좀 익숙해져 계실텐데 재밌었죠? 네! 아니 그렇지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요 앞으로의 저희 음파음파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데이투 그리고 타이틀곡 음파음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 지바브 페스티 염 fossil 음 음 음 strap 감사합니다.